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두 분 다 오늘 굉장히 한껏 멋을 부려주고 오셨는데요. 또 얼마나 멋들어진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각각의 종목들이 모두 다 별을 획득했습니다. 한번 봐야겠죠? 열어보겠습니다. 윤동식 대표님의 신규 종목이 휴젤이었는데요. 또다시 별을 하나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무너져도 휴젤은 참 잘 가더라고요. 윤 대표님의 성견 지명이었죠. 자, 그리고 저는 넷마블 별 하나 획득을 했고요. MC넥스가 도리 없이 정말 강하게 올라가면서 별 2개 더 추가해줬습니다. 별 3개 획득이 됐습니다. 정의진 팀장님의 FNF, 오늘도 파이팅 앤 파이팅 잘 갑니다. 별 2개 획득하면서 1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종목, 지난주 거 AS도 하고 싶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지금,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윤 대표님의 종목이 대표님답지 않은 종목? 네, 윤 대표의 픽 보겠습니다. 래쉬가드 시즌이 왔다. 배럴, 배럴. 오늘 어떤 포인트인가요? 배럴 입으실 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과거에 이 종목을 9천 원대에 추천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윤 대표님이 서핑을 안 할 것 같다라고 MTN에서 누군가가. 서핑을 하신다면서요? 네, 얘기를 하긴 한데, 아무튼 좀 의외의 종목인데, 그 당시에 9천 원이었는데 2만 원까지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100%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국 면에 와가지고, 현재가 14,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여름이면 역시나 래쉬가드 시즌이 도래가 되죠. 래쉬가드 같은 경우는 국내 당사가 MS 18년도 기준으로 52% 차지해서 MS 1위를 달리고 있는 당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래쉬가드 업체, 이꼬르, 배럴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종합 의류, 그러니까 종합 레저 업체로 좀 도약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래쉬가드만 판매했다고 하면, 현재는 화장품도 일부 판매하고 있고요. 레잉스도 판매하고 있고, 아이들, 유아보 이런 것도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판매 채널이 조금 더 많아졌다, 이런 부분도 좀 눈여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8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출액 502억, 영업이익 75억이 나와서, 전년 대비해서 42%, 영업이익 33% 그로스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의 성장세는 좀 꾸준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도 매출이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6월에 팀홀에 좀 입점을 했고요. 그리고 12월에 중국 최대 백화점인 마오의 백화점에 입점을 한과 동시에,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판매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또한 기존에는 온라인 판매만 주력을 잃었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롯데백화점, 롯데, 그리고 면세점에도 입점을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눈여 보신다고 하면, 매출의 성장세는 좀 꾸준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물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도 기준으로도 매출액 501억, 영업이익 67억, 전년에 353억, 영업이익 57억이 나왔었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히 50% 이상 성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는 눈에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목표시가 16,000원이요. 윤대표님께서 일전에 10시 시간대 배럴 이야기 해주셨을 때, 그날 말해주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갔었던 기억을 저희 제작진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배럴, 더욱더 흐름이 궁금해집니다. 일단 16,000원,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을 하겠다,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배럴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의진의 픽, 정의진 팀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정부 지원 사격으로 돌격, 사격으로 돌격. RS 오토메이션 이야기 해주신다고 합니다. 뭔가 두 분의 종목이 오늘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종목 이미지만 그렸을 때는요. 그런 느낌인데요. 정 팀장님,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로 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말을 하고 나중에 대표님의 의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RS 오토메이션의 말씀, 앵커님께서 소개한 대로 우리나라 정부 주도화의 로봇 산업을 많이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한 로봇 관련 주들도 가기도 하다가 손절가를 터치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관련한 공장 무인화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아직까지 그런 언급을 했던 로보티즈나 그런 로봇 관련 업체들은 좀 소프트웨어에 가깝고 아직은 좀 작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장과 하드웨어와 접목하여 실제적으로 실적이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날 수 있는 그 종목을 오늘 좀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섹터가 오늘 좀 잘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지금 1조 300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다 바꿔라라고 정부에서 지원 사격 아래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장을 짓는다면 좀 우리 인간이 좀 덜 필요한 무인화 그런 장비가 당연히 도래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짓는 장비들에는 바로 이런 RS 오토메이션, SN코아 같은 이런 회사들의 어떤 장비들이 꼭 필요하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기업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삼성은 3년간 155조 원을 투자하여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런 공장을 새로 무인화하겠다고 하였고요. SK는 10년간 157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LG는 2020년까지 OLED를 중심으로 112조 원을 투자하여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는데 SM코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SK그룹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LG와 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RS 오토메이션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한 또 그 외에도 신흥국에도 인건비가 점점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인도, 인도네시아 이러한 신흥국에서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니즈가 커져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이 계속 꾸준히 나고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더욱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그렇게 높지 않게 13,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9,800원 말씀드립니다. RS 오토메이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SM코어나 RS 오토메이션 같은 기업들이 필요하다 이야기 주셨는데 탄력으로 본다면 SM코어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중에 왜 이걸 고르셨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손절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정도겠군요. 그래서 SK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을 수혜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고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LG와 삼성의 어떤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고요. 17년도에 4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2020년도까지는 55억 달러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11%에서 12%대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관련한 이런 큰 회사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먼저 큰 시종이 큰 회사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같이 동일하게 좋게 보시는지 아니면 또 주의점 말씀 주실 건지. 섹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결국은 무인화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전방 산업이 조금 활성화돼야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 같은 경우가 19년도에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해야지만 당사 같은 경우가 좀 이득을 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좀 활성화되는 부분 그리고 설비 투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가신다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살짝 나왔던 제 종목 로보티즈도 손절되고 진짜 아쉬운데 아이스앤커도 저희가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제가 그 많은 종목들을 일단 다 체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앤커의 촉픽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촉픽. 어제 어떤 종목을 할까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역대급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얼결에 이 종목을 떡하니 골라왔는데 어찌 지내는지 궁금했다라는 타이틀로 오늘 SL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L 같은 경우 올해 나쁘지 않은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내 자동차 브랜드 현대차 기아차의 내수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유럽에서 뭐가 잘 팔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 좀 고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 SL을 저는 골라왔습니다. 자동차 전조 등 헤드램프나 각 램프 등을 만들고 샤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의해요. 국내 최초로 신소재 이용해서 헤드램프를 개발했었고요. SL 라이팅 합병 신주 발행 효과로 시총 1조 원 돌파를 얼마 전에 해냈습니다. 국내 신차 사이클 효과도 기대된다. 이게 제 포인트입니다. SL의 헤드램프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데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주요 고객사 현대기아차가 점유율 60% 이상, GM 그리고 중국 자동차까지 요즘 고객사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LED 램프가 그동안은 좀 고급차 위주로 들어갔다면 이게 대중차의 확대에 적용되고 있고요. 앞으로 열릴 세상인 전기차나 자유주행차 대중화, 그 차들에게는 다 LED 램프가 탑재될 수 있습니다. LED가 어떤 매력도가 있는지 볼까요? LED 램프는 할로겐에서 HID, LED 이렇게 조명의 광원이 바뀌어져 왔었는데 할로겐의 3분의 1, 친환경 소비전력, 수명은 만 시간, 할로겐의 무려 10배나 된다고 하고요. 가격은 또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업체에게는 좀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고마진 제품이 될 거니까요. 왜 LED 램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동차 성능들이 제 기준에는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들 성능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쟁력은 이제 디자인에서 뽑아내겠죠. 디자인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램프가 달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차의 세련미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더욱더 많은 변화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이미지를 결정하는 헤드램프 쪽에 강자 SL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강하게 쌓여있던 매물대를 얼마 전에 돌파하기도 했고요. 가격 라인은 좀 보수적으로 잡으려다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2만 4,350원 제 매수가가 될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는 3만 원까지 보겠다라고 던졌고요. 손잘라인은 2만 3천 원 정도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L 이야기 나눠봤어요. 의견이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윤 대표님 뭔가 하실 얘기가 가득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글쎄요. 그렇게 안 좋은 기업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팅이랑 합병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자동차가 라이트 같은 경우는 LED로 바뀔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가 결국은 에너지가 킨데 LED 램프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이 기존 램프에 대비해서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라이팅이랑 합병하게 되면 결국은 매출의 60%, 70%가 결국은 LED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세, 영업이익의 성장세는 눈에 안 봐도 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스러운 부분은 만약에 미중 무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온다고 하면 불명 일본 자동차를 미국에서 타겟으로 좀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자동차 섹터에 6개월 간세 유예를 줬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노이즈가 나온다고 하면 리스크 일지연정 안 나온다고 하면 매출의 성장세는 좀 꾸준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L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오늘 좀 저희가 빨리 달린 보람이 있습니다. 정희진 팀장님 그렇다면 잘 가는 종목 짚어봐야겠죠. 저희 FNF 정말 좋아요. 10% 수익 한 주 사이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익 실현을 할까요? 아니면 더 끌고 갈까요? 아니면 다른 의류주에 대한 의견 주어도 좋고요. 먼저 이익 실현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10% 정도면 점점 마음이 불안해서 아마 일을 하시면서 계속 호가창을 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 우리나라 상장사들, 중국 관련 기업들, 면세점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배럴도 같은 움직임의 움직임이 좀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이야기의 협상이었던 다시 물꼬를 트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된 기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가라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좀 개별 종목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를 탔다라고 보기에는 좀 마음이 불편하신 감이 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시는 것을 마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은 대표님께서 배럴 말씀해 주셨으니까 배럴을 한 번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합심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와이파인에프 이익 실현하자 정희진 심장 의견 주셨고요. 의료주 쪽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배럴 쪽으로 넘어가 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 대표님께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지도 합니다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두 번이나 얘기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똑같은 종목인데 두 번을 갖고 왔어요. 뭐 했죠? 두 번 다 손절당했어요. 경동나비엔입니다. 정말 경동나비엔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어쩜 이렇게 저한테 아픔을 줄까요? 두 번 그냥 고개를 콕 쳐박고 바닥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경동나비엔에 대한 전략을 좀 지을 수 있을까요? 나라면 안 본다? 아니요. 봐야죠.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협증이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서로 안 좋다, 해결될 가능성 없다 이런 뉴스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말, 7월 초까지는 증시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기준으로 2,200포인트 정도 가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아니면 강하게 탄 전략이 나온다고 하면 경동나비엔이 나쁜 정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손절이나 정리하지 마시고 좀 올라왔을 때 지수 기준으로 2,200포인트까지는 맞춰서 반등이 나올 때 경동나비엔도 그때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해가지고요. 경동나비엔에 대해서 추가 시간이 있길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저희의 종목들 다 기억하십니까? 윤 대표님의 종목은 배럴이었고요. 저는 SL, 정의진 팀장님의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눠볼까요? 정의진 팀장님, 오늘 양지수 모두 다 올라갑니다. FMC에 대한 기대,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의 트윗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남은 6월 전략은요? 앞서 어떤 분은 올 때마다 현금비 중 늘려야 한다 얘기했어요. 우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불확실하게 오히려 보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분간은 지수가 계속 그나마 받쳐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진전이 될 때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포션을 취해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홍콩의 어떤 시위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반사적으로 수혜가 받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살얼음판 같은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재선 연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는 어떤 미국의 모습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장 좀 보면은 관련한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고 경협주들의 움직임도 좀 그나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섹터 위주로 가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확실히 예견이 되고요. 경둥나비에는 좀 잠깐 얘기를 하면 2분기 컨센서스가 하회 전망이라는 발표들이 좀 나서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물량을 받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에서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바닥이라고 판단이 돼서 오히려 외국인에서는 이제 들어오는데 개인들은 사실상 어렵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럴 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손절을 해버리는 타이밍이 오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종목들 지켜보고 있던 종목들이 충분히 싸졌다. 불안하다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내 종목이 세일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ROE가 좀 사기에 좋은 그런 편한 종목들에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복되는 실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윤동식 대표님 정의진 팀장님과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 시장 공감 텐 같이 인사 나눌게요. 내일 이 시각 9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